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이렇게 소급 입법을 남발하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우연히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정말 딱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딱한 사정은 무엇인가? 6월 25일 날 화난 사람들이란 사이트에 한 분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제보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6월 17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1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이번 6월 17일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아서 계약하고 참고로 최초 분양일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양 계약 시에는 분명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없이 실행된다고 하였고 1주택 처분 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표된 6월 17일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와 보도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서 대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았다면 저는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경된 대책을 소급 적용한다는 말에 계약금을 모두 날려버릴 그런 위기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나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 헌법 제13조 법률 불소급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맹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법률 불소급이란 부분은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대책에서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매매를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나 또 6.17 대책 전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은 보입니다. 김현미 장관 역시 6월 26일 mbc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6.17 부동산 대책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소급 적용에 대한 비난을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급 적용 대상자들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자들이 취한 상황은 김현미 장관의 주장과는 아주 딴판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에 사람들이 컷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6.17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장금대출을 받을 때는 6.17 이후 규제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2.17 대책이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수요자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실수요자들은 집을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잔금대출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법률상의 불소급 원칙이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잔금대출은 cc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잔금대출액의 극감으로 인한 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부는 중도금 대출에서 또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는 끈끈마다 피해 사례를 직접 봐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cc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잔금대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처럼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정책을 선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언하기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섬세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급격한 대출 규모 축소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금 계획에 따라서 100 정도를 예상했던 사람이 40%까지 잔금 대출이 줄어들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몰린 사람들의 억울함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일에 6월 17일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잔금이든 아니면 중동이든 간에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급 입법을 한 사례 소급 입법을 한 피해 사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피해를 본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카페에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또 위헌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그런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소급 적용과 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정책은 그 정책이 적용됐을 때 큰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6월 26일 날 청와대 청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7일 대책은 법률 불소급 원칙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상당한 청원자가 물려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제13조는 법률 불소급과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6월 17일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정책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이 이미 분명한 그런 판례를 축적해 오고 있었구나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 가운데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또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률 불소급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 법령의 소급 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을 일반적으로는 법 취지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경우는 법률상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법률불소급 원칙 또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없는 오히려 그 이익을 정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실행해 옮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